네 9월 15일 금요일 김영미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미나 투자 스탁벅스 통해서 여러분들의 오후장 수익을 저희가 책임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분위기가 좋아서 지금 시청자분들이 회식 날이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우리 생쇼 매니저님들은 미래에서 오셨고 우리 영미매니저님은 과학에서 오셨잖아요. 네 저는 과학에서 왔어요. 영미나 투자는 사이어스타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수익 우리 영미매니저님이 콕콕 집어주는 오후장 레시피가 잘 들어맞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오후장 대비 전략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장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네 오늘 코스피 시장이 또 워낙 좀 강력하게 2600포인트를 또 뚫고 있잖아요. 코스닥은 조금 이제 주춤거리고 있습니다만 코스닥은 또 어제 강했으니까 오늘은 이제 조금 숨고르기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다음 주도 시장을 대비해야 되는 이제 금요일 시장이니만큼 오후장에 여러분들이 종목들을 좀 잘 사놓으셔야 되거든요. 제가 목요일 무료방송 할 때마다 매번 말씀드리는 게 금요일은 뭐 하는 날 하면 이제 시청자분들이 대부분 다 아세요. 뭔데요? 주식 사는 날. 주식을 사놓으셔야 다음 주에 또 수익을 낼 거 아니에요. 오늘 다음 주에 또 수익 날 수 있는 종목도 소개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주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 시장을 대비하는 전략을 세워보기에 앞서서 오늘장을 한번 키워드로 요약해서 그 안에서 대비 전략 힌트를 한번 얻어보도록 할게요. 스탑북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오늘 키워드도 전체적인 이제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또 긍정적인 부분들 먼저 좀 짚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키워드는 초전도체라고 하는 키워드 사실 이제 초전도체라든지 맥신이라든지 양자컴퓨터 이런 이제 테마가 8월달에 한번 이제 시장을 좀 휩쓸고 갔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잠잠하다가 최근에 이제 또 네이처지에서 또 초전도체가 또 언급이 좀 됐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다 보니까 어저께 이제 서남이라는 종목이 이제 상한가가고 그러니까 신성 델타테크도 또 따라서 시세가 움직이는 모습이었고 오늘 장 초반에도 이런 이제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이제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워낙 좀 개별 테마 섹터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시장하고는 좀 무관한 테마 섹터의 이제 흐름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키워드는 유진테크라고 하는 키워드 어제 제가 이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변화가 좀 감지된다 이러면서 우리가 주성 엔지니어링 리뷰를 해드렸었잖아요. 디레모팡 회복, 랜드 가격이 이제 회복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주성 엔지니어링과 같은 증착 장비 종목들이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는 주성 엔지니어링이 대장이었고 오늘은 또 유진테크가 또다시 고점을 뚫고 올라가면서 대장주 역할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결국 유진테크라든지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들이 디레모팡 회복과 관련된 직접적인 이제 수혜주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는 이런 디레모팡 회복과 관련된 수혜주들을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코스피 시장의 강세. 정말 반가운 소식이 우리 코스피 시장이 그동안에 너무 좀 지지부지난 박스권 흐름을 좀 보였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면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도 거의 1조 원 가까운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어저께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되게 좀 많이 팔았더라고요. 거의 500만 주 가까이 팔았었는데 오늘은 다시 이제 삼성전자 순매수를 하고 코스피 시장에서도 2천억이 넘는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현 선물 시장에서 1조 원이 넘는 이제 배팅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제가 동심 안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도 장대양봉으로 상승을 했고 오늘도 지금 장대양봉을 만들면서 2천6백 포인트를 아주 강력하게 지금 뚫어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외국인들의 이제 순매수가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 다음 주 FMC 회의 결과가 기준금리 동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오늘 ECB 통화정책 회의를 해가지고 기준금리를 10번 연속으로 올렸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준금리를 올리고 나니까 유로화 가치는 하락했어요. 그러고 유럽 증시가 이제 올라갔거든요. 왜 이제 유로화 가치가 하락을 했냐면 이제 올 때까지 왔다. 기준금리가 이제 거의 막바지로 인상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ECB가 앞으로는 긴축보다는 경기 상황에 더 주목을 할 거다. 그러면 미국의 FMC 회의도 거의 비슷한 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준금리 거의 뭐 인상 막바지까지 왔다. 이번 달에 동결되면 11월 달에 한 번 더 인상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기준금리가 동결이 되면서 경기 회복과 관련돼서 조금 더 주안점을 두지 않겠는가.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외국인들의 이제 순매수세가 올해 겨울까지 계속해서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코스피 시장의 강세 흐름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오후장에는 다음 주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을 눈여겨봐야 돼요. 오늘 오후장 레시피 한 번 세워봐 주실까요? 당연히 이제 외국인들의 이제 순매수가 꾸준하게 좀 유입될 수 있는 종목들도 좀 주목을 좀 해야 되고 특히나 제가 좋아하는 이 성장 섹터의 이제 종목들 흐름이 아직도 시세가 정말 좀 강하게 분출되고 있는 종목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후장 한 줄 레시피는 이렇게 한 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신고가를 향해서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워낙 좀 탄력이 좀 강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제의 주성엔젤이랑 같은 종목도 신고가를 치고 뚫고 올라가버리니까 그냥 시장의 대장주가 돼버리잖아요. 이렇게 먼저 출발하고 박스건 상단을 뚫거나 아니면 이제 신고가 랠리가 나오는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번 주에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서는 알테오젠이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종목들 중에서 강력하게 시세가 분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으니까요. 다음 주를 대비한 수익 종목으로 오늘 신고가를 뚫을 가능성이 높은 종목 두 가지를 좀 준비를 해왔으니까 잠시 후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신고가를 향해서 갈 수 있을 만한 종목 우리 영미 매니저께서 픽해온 원샷 스페셜 종목 두 가지 잠시 후에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먼저 포차 안에 있는 종목들 리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어제도 리뷰했던 종목인데 젠큐릭스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8400원까지 한번 찍었거든요. 그때 어제 리뷰해 주시면서 8000원대까지 한번 뚫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신 걸로 기억나는데 맞죠? 어제 리뷰를 해드리면서 2차 목표가를 제가 9000원 제시를 해드렸어요. 고점을 뚫고 올라가고 어저께 워낙 강력하게 급등이 한번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거의 8400원, 500원 근처까지 상승이 좀 나타났거든요. 매물 저항을 완전히 뚫고 올라가는 패턴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시장보다도 지수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제가 우리 투자자분들께 계속 좀 강조해드리는 게 AI 암 진단 시장, 암을 조기에 진단하는 시장이 앞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기업들을 계속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대장암이라든지 폐암, 전립선암 이런 조기 진단 시장에 진출을 해 있는 젠큐릭스라는 종목을 좀 주목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랩지노믹스도 오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괜찮거든요. 며칠 전에 AI 암 진단 시장에 진출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장중해 주가가 거의 14% 정도 급등을 했었는데 한 번 눌렀다가 오늘 다시 지금 21이평을 뚫어내고 있는 상태거든요. 역시나 랩지노믹스도 암 진단 시장 진출과 관련된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추세가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 사실 루니시라든지 딥노이드 이런 종목들은 이미 시세가 상당 부분 많이 진행이 된 종목들인데 젠큐릭스라든지 랩지노믹스 같은 이런 종목들은 이제 시세가 저는 막 시작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종목들을 계속 좀 주목을 하셔야 제약바이오 전체적인 어떤 트렌드도 좀 따라갈 수 있고 시장 대비 좀 강한 종목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젠큐릭스 리뷰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종목은 8월 28일에 펜이패더 두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산 로보틱스 상장을 앞두고 로봇주들 한창 핫했다가 지금 조금 쉬어가고 있거든요. 이 눌림목 구간을 한번 활용해봐도 될까요? 네 이런 두산 포함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어제 대거 반등이 좀 들어왔다가 오늘 다시 또 다 밀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분들이 진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실 것 같아서 두산을 오늘 리뷰 종목으로 좀 뽑아봤는데요. 최고가 대비하면은 워낙 지금 급하게 올라왔었어요. 두산도 거의 44% 최고가가 16만 6,600원이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이제 급등을 한번 했다가 고점 대비해서 한 20% 정도 지금 조정을 받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기관들이 지금 수요 예측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열기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당연히 공모가 상단에서 결정될 걸 뻔하고 그리고 IPO를 해가지고 공모가 시작되잖아요. 아마 우리 대한민국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모두 다 두산 로보틱스 공모에 참여를 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올해 아마 가장 많은 공모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두산은 다시 한번 이제 두산 로보틱스와 관련된 이슈가 주목을 좀 받을 수밖에 없고 특히 로봇 종목들 중에서도 협동 로봇과 관련된 종목들은 저는 계속 주목을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주가가 많이 올랐었다가 또 고점 대비해서 충분히 이제 가격 조정도 좀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감속기 생산하는 기업 SPG 그다음에 SBB테크도 당연히 감속기 생산하는 기업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고 그다음에 협동 로봇 관련된 수혜주로 뉴로메카 같은 종목들 다시 한번 좀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자리고요. 그리고 오늘 지금 리뷰해드리는 두산 여전히 두산은 너무나도 저평가예요. 두산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계열 자회사들의 지금 실적이 워낙 좀 좋아지고 있고 그 자회사들의 연결 기준 실적을 따져봤을 때는 너무 이제 치주 회사들 중에서는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물론 우리나라의 치주 회사들이 대부분 다 좀 저평가 구간이긴 합니다만 그중에서도 두산은 훨씬 더 좀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주가가 뭐 조금 10만 원대에서 이제 13만 원 올라온 거잖아요. 그 정도 상승한 것 가지고 크게 부담을 가지실 필요가 없이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돼서 거래가 되기 전까지는 두산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산은 현재 수익권에 있는데요. 지금도 계속해서 협동 로봇 관련 종목들 눈여겨보자라고 말씀해주셨고 두산의 눌림목 구간을 이용해서 접근해보셔도 유효했겠다라는 리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그럼 종목 리뷰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원샷 스페셜 종목 두 가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금요일은 주식 사는 날 있다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조금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오늘 아까 이제 한 줄 레시피로 신고가를 뚫을 수 있는 종목, 신고가를 뚫을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소개를 해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차트를 보시면 아 왜 이 종목을 얘기하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단번에 알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첫 번째 종목은 2만 8,400원의 월덱스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부터 계속 반도체 업종 안에서 디렘 수혜주들을 언급드리고 있잖아요. 장비 종목 중에서는 제가 차트 한번 빠르게 좀 열어볼게요. 주성 엔지니어링, 어저께 이렇게 급등을 하고 나서도 오늘 밀리지도 않고 강부어권에서 매물 소화를 잘 하면서 버티고 있거든요. 역시나 신고가를 뚫어내다 보니까 주가가 쉽게 밀리지 않는 그런 패턴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특징적으로 말씀드렸던 유진테크. 어저께 유진테크도 직전 박스권 상단 4만 원을 강력하게 뚫어냈는데요. 어저께 급등하고 오늘도 지금 4.6% 추가적인 상승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른 때 같았으면 HBM3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했었다면 어제부터는 디렘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그 다음에 유진테크라든지 주성 엔지니어링과 같은 장비 종목들을 제외하면 소재 종목들을 좀 봐야 되잖아요. 어제 제가 원익 QNC 영비난 투자 시간에 소개를 해드렸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제 고가이 끝나고 역시 오늘 원익 QNC도 밀리지 않고 상당히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고 하나 머트리얼즈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었죠. 오늘 소개해드리는 월덱스는 사업 내용을 보면 원익 QNC하고 거의 유사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실적적인 부분이나 오팅 턴우라운드와 관련해서는 원익 QNC보다도 월덱스가 훨씬 더 세게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실리콘 파츠라든지 쿼츠, 석영유리, 파인세라믹 이런 반도체에 들어가는 주요 부품, 소모성 부품들을 제조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반도체 식각 공정에 사용되는 핵심적인 소재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정이 복잡해지고 그러다 보면 식각 공정도 더 미세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소모품의 수량들이 더 늘어난다는 구조로 보시면 되고 작년에 7,500평 규모의 공장 부지에다가 연간 500억의 규모의 두동을 추가적으로 증설 투자를 해서 캐파를 확실하게 늘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상반기 내내 디램 관련된 종목들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삼성전자까지 감산에 나서고 디램, 랜드 거의 50% 감산에 나서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실적이 대부분 안 좋았거든요. 제가 아까 리뷰해드렸었던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유진테크도 1분기 때 적자, 2분기 때 적자 그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월덱스는 상반기 때 이런 업황 둔화 그리고 감산 충격에도 불구하고 1분기에만 영업이익이 178억, 2분기에는 197억이 영업이익이 나왔거든요. 정말 꾸준하게 실적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고 하반기 때 본격적인 업황 터널아운드가 나온다고 하면 상반기 때 안 좋았을 때도 이렇게나 좋았는데 하반기 때는 더 좋아지겠죠. 그러면 연간 기준으로 아주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한 700억에서 800억 정도 지금 영업이익이 나온다고 추산을 했을 때 오늘 현재 가격 기준으로 보면 월덱스 시가총액이 겨우 4,600억 정도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중에서도 가장 현저하게 지금 저평가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소재 종목 중에서는 타픽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월덱스를 관심 있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차트를 열어보면 지금 주가가 지난 5월에 강하게 올려 세우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박스권 흐름이거든요. 2만 6천 원에서 2만 8천 원 이 저항을 못 뚫고 계속 박스권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에 이 자리를 뚫고 올라가면 아까 유진테크라든지 주성 엔지니어링처럼 신고가 랠리가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 돌파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보면서 공략을 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3만 3천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 가격은 2만 4천 원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고가 경신이 기대되는 종목 첫 번째 종목으로 오늘 월덱스를 편입해 주셨습니다. 반도체 부품 소재 전문 기업인데요. 반도체 업황 회복으로 앞으로 하반기가 더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오늘 오후짱 다음 주를 대비해서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3만 3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2만 4천 원으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종목도 신고가 경신이 기대되는 종목이에요. 두 번째 종목은 이미 신고가를 뚫은 종목을 또 하나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더 탄력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인데요. 1만 9천 원 현재가로 유니퀘스트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생취 시간에 드림텍이라는 종목이 소개됐잖아요. 드림텍이 바로 이 유니퀘스트의 자회사예요. 이 유니퀘스트가 드림텍의 지분 33%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인텔이라든지 또 차량용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는 르네사스 그다음에 브로드컴 이런 기업들 아시잖아요. 이런 기업들로부터 비메모리 반도체를 사와가지고 국내에 있는 IT 기업들한테 유통을 하는 회사가 바로 오늘 말씀드리는 유니퀘스트라고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본업이 유통 솔루션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유니퀘스트가 물적 분할을 했어요. 유통 부문과 투자 부문을 완전히 물적 분할을 해가지고 반도체 유통 솔루션 사업에 좀 더 집중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피력을 좀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향후에 AIIDC 센터 설립이라든지 아니면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된 유통 물량들이 좀 크게 늘어나면서 실적이 더욱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고요. 지능형 빌딩 시스템 사업도 추진을 하면서 최근에 텔레칩스 본사 사업이라든지 현대중공업 사업 그리고 판교의 그라비치 호텔. 이런 데 지능형 빌딩 관리하는 시스템을 수주에도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슈가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는 상당히 뜨거울 걸로 보는데요. 여전히 아직까지도 삼성전자 쪽에서 아무런 얘기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차량용 반도체 인수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은 계속 시장에서 지금 떠돌고 있는 상태고요.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슈가 테슬라 때문에 또 한 번 더 강하게 부각이 좀 됐잖아요. 도조라고 하는 AI 슈퍼컴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향후에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됐을 때 테슬라가 시장 점유를 하기 위해서 선제적인 투자를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은 3단계 자율주행이 중요한 게 아니라 4단계, 5단계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는 게 가장 중요한 이슈다라고 보면 그런 자율주행 시장이 확대됐을 때 차량용 반도체 칩이라든지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칩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출액이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필요한 비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 효율성 달성 측면에서도 유니캐스트 같은 기업들은 상당히 좀 필요한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아까 이제 자회사 드림텍 말씀드렸잖아요. 드림텍은 IT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인데 드림텍도 실적이 워낙 좋아서 차트를 보시면 드림텍도 나란히 지금 신고가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회사와 모회사 둘 다 지금 신고가 랠리가 화끈하게 진행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유니캐스트가 오늘 한 10% 정도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고점을 완벽하게 뚫었죠. 그런데 고점을 뚫을 때 거래량을 보시면 사실 거래가 아주 많이 나왔다거나 오버슈팅이 진행되는 그런 구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한 두 달 가까이 옆으로 행보를 하면서 매물 소화 과정이 진행이 좀 됐고 오늘 보면 약간의 거래량을 붙여주면서 신고가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타나는 패턴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실 밀릴 때도 큰 거래 없이 단기 조정을 거치고 바로바로 회복이 되면서 신고가 랠리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주가가 오늘은 단기적으로 좀 올라섰다고 볼지라도 충분히 접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가격 전략 정리를 한번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를 일단 편입을 했고요. 목표가가 어차피 사상 최고가를 치고 있는 종목들은 어디까지 갈지 이게 기술적으로 쉽게 판단하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은 한 10에서 15% 정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한다고 생각해놓고 일자 목표가를 정해놓고 만약에 1차 목표가 위로 뛰어올라가면 2차 목표가 대응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수입 극대화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1차 목표 가격은 2만 2천 원 정도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1만 6천 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하셔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두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은 유니퀘스트를 오늘 편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조금 시간이 남아서 질문을 드리면 킴미샤님이 높은데 여기서 타라고 하시는데 약간 분할로 접근하는 건 어때요? 근데 여기 하루하루님이 지금의 고점이 내일의 저쪽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사실 신고가 종목들이 그런 패턴이 많아요. 너무 높아서 무서워서 못 사서 눌림목 주면 사야지 하고 있는데 기다리던 조정은 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그래서 현명한 방법이 아까 분할 매수 얘기를 하셨잖아요. 일단 오늘 발을 좀 들여놓고 주가가 움직이는 걸 보면서 살짝 누르면 또 추가 매수하고 먼저 가버리면 초반에 좀 샀던 걸로 그냥 수익을 내면 되니까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장에 월덱스 그리고 유니퀘스트 눈여겨보시고요.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스탁벅스는 오후 1시에 저희 우리 영미 매니저님과 함께 또 달달한 오후장 레시피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